오케이 17년 11월 34번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모르고 있습니다 We like to make a show of 여기 있네요 We like to make a show of Much of our decisions are How much? How much our decisions are based on rational considerations 해놓고 아까랑 비슷하네요 계속해서 But the truth is that We are largely governed by our emotions 이렇게 바로 이어지네요 뻔하죠 이 위치는 Which continually influence our perceptions 첫 문장이 좀 길고 첫 문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We like to make a show of Hey 뭐 비슷한 말 뭐 air 이런 거 있죠 Air 과시하다 We like to make a show of 우리는 과시하는 거 좋아한대요 How much our decisions are based on 얼마나 많이 우리들의 결정이 근거하고 있는지를 과시하는데요 좋은 단어 나오네요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On rational considerations 이성적인 어떤 고려의 이성적으로 생각한 것에 우리에게 나 이거 아주 냉철하게 판단한 거야 이런 걸 과시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한 거죠 이거 아주 내가 감정을 배제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rational하게 consider 한 다음에 decide 한 거야 이런 거죠 근데 그러나 The truth is that 진실은 겉만든대시죠 겉이 아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governed by our emotions 뭐에 의해 거번당한다 지배당한다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지배당한다 라는 것이 진실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and emotions 대신 왔죠 and emotions 왜냐하면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고 계속적이고 대수로 물 바꿔 쓰고 생략할 수 없고 이런 거 그리고 감정이 continually influence effect 이런 거죠 AFFECT affect our perception 우리들의 어떤 인지 우리가 주변의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감정이 끊임없이 constantly 이런 걸 바꿨을 수 있죠 constantly influence effect 영향을 끼친다 첫 문장이 사람들이 뭐 모르고 하세요 나의 이번 결정에는 rational한 consideration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객관적이고 아주 냉철하게 판단한 거라는 걸 make a show of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보통 truth is we are largely governed by our emotions 감정에 largely하게 governed 당하고 그리고 emotions continually constantly influence our perception 우리들의 주변에 대한 인식을 영향을 끼친데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this means is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뜻이죠 what this means is 겁맞는 대신 뻔하구요 이 디스는 안 문장이죠 is that the people around you constantly 나오네요 constantly on the pool of their emotions change their 뭐 여기에 병력 구조 이것 좀 잘 봐야 되겠죠 뭐 change their ideas by the day or by the by the hour 뭐 depending on their mood 이러고 있네요 내가 방금 한 말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자기가 rational하게 consider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emotion에 의해서 governed 당한 거야 라는 말이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꾸며주는 말인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주어가 이게 대디아가 대신 겁만듬 대신 완벽한 문장이 와야되는데 주어는 the people이고 동사는 change 어떤거네요 그쵸 그니까 the people change their ideas 이렇게 가는거죠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바꾼 그니까 여기에 있는 요 요구 있죠 constantly 부터 시작되서 요까지는 people around you를 한 번 더 이렇게 수식해 주는 그런 동격의 구조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추가 수식 부연 설명이니까 끊임없이 뭐 어떤 감정에 뭐 under the pull of their emotions 했으니까 감정에 영향력 아래 있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뭐 continually constantly under the pull of their emotions in people around you 는 끊임없이 감정에 어떤 영향력 영향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임팩트 임팩트 인플루언스 뭐 under the pull of their emotions 하고 인플루언스드 인플루언스드 뭐 커번드 바이 계속해서 커번드 바이 얘도 뭐 수동태로 처리해서 인플루언스드 바이 under the pull of 뭐 커번드 바이 emotions under the pull of their emotions 인플루언스드 바이 their emotions 비슷한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뭐 그니까 끊임없이 어떤 감정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constantly under the pull of their emotions 하기 때문에 당연히 change their ideas by the day 뭐 하루 사이에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뭐 by the hour 몇시간만에 그렇죠 뭐 한시간만에 마음을 바꾸기도 하는데 뭐 이건 분사구문인거죠 뭐 해서 depending on their mood 뭐 하기 때문에 because they depend on they depend on their mood 그들의 기분 또는 뭐 기분이란 뜻을 쓰였죠 그들의 기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must never sit 중요한 단어들 그렇죠 겁만들 대신 거고요 요런 단어 뒤에 많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구가 잘 써놨네요 이렇게 you must never assume that what people say or do in a particular moment is a statement of their permanent desires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여기에 never assume 쓰니까 dead 이하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돼 아 이거 팩트가 아니라는 요거 조심해야 될게 이게 요게 들어갔기 때문에 요런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never assume 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사실이 아닌 거라고 작가 생각에 이 글 쓴 사람이 저에서 dead 이하라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팩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는 안 돼 절대로 assume 해서는 안 돼 추적해서는 안 돼 가정에서는 안 돼 대리아라고 그래서 what 은 건만드는 관계사도 아시죠 요런 것도 써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say or do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the things that people say or do 사람들이 말하거나 또 하는 거 언제 in a particular moment 어떤 특정한 순간에 the thing that 왜냐하면 이즈 왔으니까 단순으로 와야 되겠죠 여기부터 what 이즈 왔으면 이건 the thing that 로 바꿔 쓸 수 있죠 the thing that people say or do in a particular moment 특정한 순간에 사람들이 말하거나 하는 것은 is the statement 그러니까 그게 말이다 로부터 나온 누구로부터 of their permanent desires 그러니까 오래 지속되는 이런 뜻이죠 이거 temporary의 반대말이죠 오랫동안 바래왔던 거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들이 오랫동안 바래왔던 것의 어떤 진술이란 말은 국어의 영향에 의해서 어떤 이게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permanent desire가 뭐로부터 온 desire다 emotion으로부터 온 desire다 감정으로부터 나온 어떤 진술이란 말은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desire에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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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ment 자체의 뜻의 어떤 말함 이런 뜻인데 permanent desire에 영향을 받아서 하는 말이거나 말이거나 또는 행동이다 이런 얘기인거죠 그 다음에 yesterday 어제 있었던 일이죠 yesterday they were in love with your idea today they seem cold cold가 냉담한이란 뜻이죠 어제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어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완전 푹 빠졌어 근데 오늘은 좀 냉담해고요 그렇죠 변덕한단 말이죠 change their minds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this will 이러한 상황이 변덕하는 상황이죠 앞에 문단 will confuse you and if you are not careful you will waste valuable mental space trying to figure out their real feelings their mood of the moment and their fleeting motivations 그래서 이렇게 변덕하는 상황이 여러분들을 막 곤란스럽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변덕할 거라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if you are not careful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하게 될 거니까 당부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지마란 얘기 you will waste 여러분 낭비하게 될 거네요 valuable mental space 그렇죠 어떤 뭐 같이 있는 정신적인 여유라 이런 저 스페이스 여유 이런 뜻으로 쓰인거죠 정신적 공간을 낭비할 정신적 여유를 낭비할 것이다 현재 분사 시작됐으니까 현재 분사 분사구문이라고 봐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노력하는 노력하면서 정신적인 여유를 낭비하게 될 거란 얘기는 value of mental space 를 잃어버리게 될 거란 you will lose 하고 같은 거죠 value of mental space lose waste 하게 될 거야 뭐 하면서 try to figure out 알아내려고 try to do 이거 부사적 아닙니다 이거 잘못 써놨네요 명사적이에요 명사적 회석으로는 회석으로 딱 부사적인 곡처럼 보여 뭐뭐 알아내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처럼 보이죠 하지만 try가 이게 목적으로써 목적으로써 투부정사랑 그 다음에 ing 형태 동명사 모두 가질 수 있는데 try to do 가오면 노력하다 애쓰다고요 try to doing 이라는 목적을 가오면 애는 시험삼아 해보다 라고 수업 많이 했습니다 뭐 요런거 써 두는 거 참 좋네요 요런거 써 두면 선생님이 공개돼서 코멘트 말씀드릴 수 있죠 이건 부서라고 했는데 명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알아내기 위하여 애쓰면서 가 어울리지만 명세 이거 목적으로 try의 문법적 목적어 때문에 tryd의 목적으로써 투부정사 왔기 때문에 try듯이 시험삼아 해 보다가 아니고 노력하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ing 형태로 군사 공문하고 있으니까 노력하면서 라고 해당하고요 그쵸 그쵸 그들의 진짜 변덕이 죽불듯 죽불듯 하는 그들의 진짜 감정을 알아내려고 애쓰면서 value of mental space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어떤 정신적인 여유를 웨이스루즈 하게 됐거나 그 병렬구조 나왔죠 병렬구조 나왔죠 병렬구조 나왔고 그 다음에 end에서 끝난거죠 병렬구조 전부다 명사가 여기 돼있습니다 figure out 목적어가 여러개가 나왔다고 엔드로 알아내려고 뭐를 그들의 진짜 감정을 알아내려고 했으면서 또는 그 순간의 어떤 기분 그들의 변덕하는 변덕이 죽불듯 하는 이런 뜻이죠 변덕이 죽불듯 하는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을 왜 저러는 걸까 라고 알아내려고 애쓰면서 자 그러고나서 이제 우리가 빈칼에서 인드 베스트 라고 해서 자 우리가 요런게 거꾸로 이거하고 반대되는 표현이 지금은 여기 이게 반대되는 긍정적 그렇죠 It's best to from their shifting emotions So that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거에 반대되는게 아니고 그대로 이게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대로 오면 돼요 지금까지 읽었던 거에 반대되는 걸 해야 되겠죠 요런 것도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주어 이시죠 이거 가주어 이시고요 최고다 to do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뭐로부터 그들의 그들의 fleeting 하고 똑같죠 이거 의미상 fleeting shifting 변하는 변덕이 죽을 듯한 shifting fleeting emotions 로부터 그들의 변덕이 죽을 듯한 감정으로부터 뭐하는게 제일 좋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뭐냐 so that 주어동사면 뭐 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투부 정상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요거 요거 뭐로 바꿀 수 있으냐 어 to 이 낫이 있네요 낫이 있으면 낫도 만들어졌어 not to be coat up 하고 바꿨을 수 있죠 not to be coat up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여러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데 일단 여기에 문법적으로 설명할게 좀 들어 있네요 문법적으로 설명할게 뭐냐 so that 주어동사는 누가 여기 낫이니까 not까지 넣어서 해석할게요 그러면 누가 뭐 뭐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캐치업이 붙잡자인데 지금 여기에 수동태로 해 놨어 그러니까 니가 붙잡히지 않게 하기 위하라 라고 해석된다 so that you are not coat up 니가 붙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되는데 그럼 이게 어차피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서를 바꿨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to be pp 했고 낫이 들어 있으니까 낫이 들어 있을 때 to do not to do 만들죠 not to be coat up 또는 뭐 여기다가 in order to 를 쓸 수 있죠 in order not to be coat up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in order in order not to be coat up 앞에 나왔던 표현은 뭐 in order not to be governed 그쵸 in order not to be governed in order not to be influenced 이런 표현들 가능하겠죠 붙잡히지 않는다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고 지배당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한 그러한 in the process 그러한 과정에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변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 in there in the proces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방금 in the it's best 그러면 음 뭐하는게 최고다 cultivate cultivate 가 뭔가 양육하고 foster 하고 이런거죠 foster 하고 뭐 뭐 쉬운 말 grow 이런겁니다 뭔가를 성장시키는거죠 other more distance and a degree of detachment 그래서 both a and b 어떤 거리감과 a degree of a degree of 어느정도 way 라는 뜻입니다 어느정도의 detachment attach 붙이다 그쵸 attach 붙이다니까 detachment 떼는 거예요 어느정도의 분리감 어느정도의 거리감 거리를 좀 두는 것이 가장 좋다 뭐로부터 그들의 shifting fleeting emotion 이게 거리감을 좀 더 find out some clues or hint to their occupation 그들이 몰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단서를 좀 알아내라 저사람들이 뭐를 신경쓰고 있는거지 저사람들 뭐에 관심있지 라고 한게 없구요 배워라 to be more empathetic 더 뭐하는 것 더 공감하는 것 for them 그들에게 그사람들에게 더 공감하는 방법을 배워 그들과 더 공감할 수 있는 더 공감하면 감정적으로 더 엮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는 반대되는 표현이죠 이거 discover discover 알아내라고 했어요 honesty in their character 그들의 어떤 성격 속에 숨어있는 어떤 정직함 그들의 성격에서 정직을 찾아내는 이런 것이 최고다 그들의 진정성을 좀 찾아내라 그런게 없구요 이 사람은 지금 피하라고 하고 있죠 relieve 뭐해라 덜어줘라 덜어줘라 relieve 해라 their anxiety and worries 그들의 근심 고민거리를 좀 덜어주는게 최고다 아 두사람들 고민상담 해주고 그러는게 최고다 고민상담 해주고 그러면 더 가까워지죠 distance distance 가 반대가 되는거죠 반대되는 표현이네요 그 그 조금 더 살펴볼 부분 아 occupation 이란 단어에 대해서 주의할 사항 있어요 occupation occupation 어떤 occupy 뭐 메나탄을 occupy 하라 뭐 메나탄 점령하라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아큐페이션 이게 동사구요 점령하다 점령 이란 뜻인데 이게 이제 몰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바꿔서 번져서 의미가 번졌다고 볼 수 있구요 그 다음에 empathetic 이란 단어 empathetic 이란 단어 어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공감 공감 pathetic 이름부터 있죠 path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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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부터 있어요 감정과 관련된 단어 어떤 telepathy 할 때도 path 이런게 들어있구요 서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사이에 감정을 주고받는게 telepathy 이구요 tele가 붙으면 원거리를 얘기하니까 뭐 empathetic sympathetic 이러면 같이 이제 같은 감정을 가지는걸 얘기하는거구요 그 다음에 또 살펴볼 것은 주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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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it is the best to cultivate both distance and theory of state that's what's the one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답 단서는 this will this will 바로 앞 문장이죠 주제문 앞에 있는거 이러한 행동 그렇죠 그들이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이 she will confuse you and if you are not careful you will waste your valuable mental space 뭐하면서 뭐하면서 여기 waste valuable mental space 하면 마음속에 걱정하면서 여유가 사라지는 이런거구요 뭐하기 때문에 valuable mental space they try to figure out their real feeling their mood of the moment and their fleeting motivations 아 쟤도 왜 저래 막으면서 감정을 낭비하게 된다 감정이 소모된다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이 rational 한 어떤 consideration based에서 나는 결정했어 라고 make sure of 하는걸 좋아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constantly 하게 뭐 governed by our emotions 감정의 그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덕이 죽을 산다는 얘기 쭉 나와요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어느정도 거리 감정이 좋아 뭐 이런식으로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